30대 남성 회사원인데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죠. 30대 여성하고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이 여성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고 욕을 했답니다. 그런데 거절을 당하자 배신감을 느껴서 그때부터 한 40여일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. 영상 뿌린다.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싶어. 5시 안에 안 오면 전성 누른다. 남자들은 영상 유포돼도 타격 별로 없지. 왜 지우러 안 오는데.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. 대체 무슨 영상을 유포한다는 거예요? 교제를 할 때 전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때 사적인 모습이 담긴 그런 화면이 있었나 봐요. 이거를 다 캡쳐를 해서 가지고 있었고 이 캡쳐 사진을 첨부를 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을 해서 돈까지 뜯어냈습니다. 피해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. 네가 주말 내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병났으면 좋겠다. 나 부정맥 걸렸는데 다 너가 괴롭혀서 부정맥 걸린 거니까 치료비 500만 원 내놔라. 돈 주면 그만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돈을 졌어요? 깜짝 놀라서 이튿날 가해자에게 10만 원 송금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자친구가 극단적 선택하겠다. 이렇게 협박을 해서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.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구도 있었다고요?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인터넷에 있는 그런 음란 사진 같은 것들을 아홉 차례에 걸쳐서 보내서 성관계를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.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 거부한 사람한테 이런 식의 어떤 조롱을 하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걸 제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까지 1년의 실형까지 선고를 했습니다. 다만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는데 집행위로 전 남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주는 게 아마 가장 크게 자유한 것으로 보입니다. 좌우 황홀 질문자